피아노 뮤지엄의 정나미 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나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졌나요? 시카고는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여름이 오려나봐요. 계속 여름이었는데요, 좀 시원했었는데 오, 갑자기 지난주부터 너무 더워요. 덥다고 해도 우리는 35도? 그 정도?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덥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때요, 지금 날씨가? 아,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8노트 탈부는 뷰를 배웠죠? 반박자 치기 오, 채용이 연습해서 보냈던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이 들었던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미를 씨도 배웠고요. 베이스지도 배웠고요. 트러블 씨 배웠나요? 기억나세요? 트러블 클랩이 있는 씨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씨를 가지고 노래를 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요. 씨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어렵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먼저 씨 패밀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우리 미를 씨는 알고 있죠? 어디 있는지? 피아노이 가장 중간에 있는 씨,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러블 클랩에 있는 씨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에 있는 씨예요. 피아노이 여기서 치고요. 악본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베이스 씨는 이렇게 돼요. 베이스 클랩에 그려지니까 베이스 씨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칠 때 여기를 눌러요. 그래서 모든 음들은요. 노트 이름이 같아도요. 치는 곳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씨면 여기고요. 그 다음 이 씨는 트러블 클랩 여기죠. 그리고 베이스 씨는 여기를 눌러요. 자, 이제 이건 다 아실 텐데요. 그럼 이 씨를 가지고요. Juggling Around 한번 돌려가면서 피아노를 쳐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곡입니다. How to take a mouse 핸드 포지션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왼손은 어디서 시작하죠? 쭉 보니까 왼손은 제일 높은 베이스 클랩의 라인이니까 A 이젠 다 눈에 들어오죠? Middle C에서 Step Down Down 한 A니까 그리고 Trouble 클랩 오른손은 높은 음자리표에 C Middle C에서 스킵한 C죠. 이렇게 악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먼저 C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트가 C가 있나 없나 C가 없으면 C에서 가장 가까운 노트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랜드마크라 그래요. 내가 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갈 때도 우리 아파트나 주변에 큰 건물을 보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도로 이름을 보고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랜드마크라 그러죠. 중요한 것을 외워두고 거기서부터 찾아서 가는 거예요. 피아노도 같이 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요. Middle C에서 시작한 곡입니다. Find Hand Petition A고요. 오른손은 C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딱 보면 오른손은 Rest죠. 그리고 Staccato가 있어요. Staccato는 어떻게 치는지 알죠? 떼주는 거. 빨리 빨리. 그리고 쭉 보면 왼손은 Tie가 있고 또 오른손은 Slur. Slur하고 Tie의 차이점을 알지요? Tie는 치지 않고 눌러주는 거고요. 그 박자만큼 그 다음 Slur 이음줄은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다른 노트를 이어주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A에서 시작하고요. 오른손은 C입니다. 자 그리고 왼손은 Tie 붙임줄이 있죠? Ready? One Two Three Go! Two Three Four One Two 그리고 Step Up이에요. Two 그 다음 Step Down 왼손은 떼줘야 됩니다. 그 다음 왼손으로 가고요. Step Down Two Three Rest 그 다음 왼손 같은 곳이고요. 여기 보세요. 어디죠? Skip인데 C가 아니에요. DNF One Two Three One Two Step Up Two Step Down 이고요. 왼손은 없어요. Step Down Two Three Rest 그리고 다시 A Little C네요. One Two One Two Left Hand Three Four One Two One Two Step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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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Hand One Rest 그 다음에 보세요. 라인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냥 피아노에서 가장 끝에 있는 키를 누르래요. 그래서 여기인데요. 아마 선생님 핸드폰으로는 안 보여서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장 낮은 노트에 있는 피아노를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중에서 가장 낮은 음을 치세요.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음 라인핸드는 C&E에서 그 다음 D&F로 넘어가죠. 스킵이에요. 그런데 C&E에서 D&F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닥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좋습니다. 공간이 하는께서는 1, 2, 2, 1, 2, 1, 2, 1, 2, 1, rest 가장 낮은 힘이에요. 1, 2, 3, 4 자 그런데요 이 곡을 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랩트 핸드가 타이가 있을 때 오른손은 스타카토 되는 부분 랩트 핸드 꼭 누르고 계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요 오른손 스타카토 때문에 왼손을 잊어버려서 얼른 떼요. 그러면 안 떼요. 이거 꼭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누른다고 오른손을 너무 길게 붙여도 안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번째 마디에서요 내려갈 때 스무스 부드럽게 이어주셔야 돼요. 한음씩 치지 말고 특히 넘버원 일부 손가락이 부드럽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세번째 라인에서 코드 밖에는 1, 2, 1, 2,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요. 1, 2, 2, 2, 이 부분에 주저함이 없이 깨끗하게 옮겨가셔야 됩니다. 1, 2, 1, 2, 바로 아시겠죠? 선생님 손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 주의하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on A and C and E.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1, 2, step 1 2, 3, rest 1, 2, step 1 2, 3, rest 1, 2, 1, 2, 1, 2, 1, 2, 1, 2, 1, 2, 1, rest 1, 2, 3, 4 4에 떼셔야 돼요. 선생님 손이 안 보여서요. 보여줄 수는 없지만 키에 가장 낮은 음을 치시면 돼요. 피아노에서 가장 끝에 있는 음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 정말 빨리 한번 가볼게요. 이 곡은요. 이 속도에서 치실 수 있어야 돼요. Ready? 1, 2, 3, go. 맨 마지막 롯을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악보에서는요. 피아노 롯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먼저 빨리 찾아가서 크게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음에 피아노로 작게 치세요.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노래를 가볼까요? 힌리 포지션을 보면 왼손은 미를 쓰기 위해서 시작해요. 그리고 오른손은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 트러블스에서 시작하네요. 그렇게 악보를 보셔야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 곡은 어려운 부분이요. 중간 라인이에요. 세 번째 라인에 가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뭔지 눈에 들어오세요. 첫 번째 롯은 트러블스예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 롯은 미를 씨네요. 왼손으로 치고요. 그 다음 마디에 가면 베이스 C가 나와요.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죠. 그런데 베이스 C는 0이죠. 그런데 레프트 핸드로 오버 오! 건너가서 칠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트러블스 C 미들 C 그 다음 베이스 C인데 왼손이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 미들 C로 오고요. 그 다음은 트러블스예요. 두 번 치고요. 미들 C로 가요. 그리고 베이스 C고요. 다시 미들 C로 가요. 이 부분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해요. 그래서 Juggling Around Juggling이 뭐예요? 오! 공 같은 거 막 이런 게 던지면서 세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받고 네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받고 돌려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돌려서 반대라고 아마 이 곡의 이름이 Juggler인 것 같아요. 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은 칠만해요.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악보를 한번 볼게요. 같이 첫 번째 라인은 왼손은 C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B A G 오! C에서 B A G 하나씩 내려가요. 그런데 스타카토고 rest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한음씩 왔다 갔다 서로 건너가면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GO! 1 2 그리고 그 다음 skip, skip down, step up, up, see down, down, down 그리고 똑같은 게 또 나와요 left,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one, two, skip down, up, up, see 그 다음 right hand이죠 one, rest,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어려워요 잘 보세요 right hand, triple C, rest, middle C, rest, 건너가서 SC, rest, middle C, rest, triple C 두 번 치고요 middle C, rest, SC, rest, middle C, rest 그 다음, triple C 두 번씩, middle C 두 번, 저보다 두 번씩이에요 SC 두 번, 그리고 얘만 한 번이에요, rest step down, step, step up, up, see 그 다음, triple C에서 one, rest 너무 헷갈리죠? C를 막 돌려서 치니까 자리도 빨리 못 잡겠고요 그 다음에 눈에도 금방금방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middle C, treble C, bass C 이 악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treble C, middle C, bass C, middle C 이 악보를 기억하시고요 몇 번 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1, 2, 3, go 1, 2 1, 2 1,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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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그래서 여기는요 세번째 라인과 네번째 라인만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요 깨끗하게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그때쯤 되면 눈에 middle C와 treble C와 베이스 C가 들어올 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진짜 빨리 한번 가볼까요? 1, 2, 3, go! 1, 2, 1, 2, 1, 2, 1, 2 선생님이 1, 2, 1, 2 이렇게 계산했는데 사실은 1, 2, 3, 4죠? 한마디 안에 네 박자가 있어요 그런데 1, 2, 3, 4 하면 박자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1, 2, 1, 2 두 묶음으로 묶어서 카운트를 하시면 훨씬 더 쉽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군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노래예요 한국 노래로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 이번에는요 오른손은 쉬운데 왼손이 조금 어려워요 먼저 어려운 왼손으로 한번 보세요 어디죠? 베이스 C 랜드마크를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가 베이스 C죠 그래서 베이스 C에서 스킵 스킵이니까 잘 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찾죠? 사켄인데요 어디의 사켄이에요? 위의 음이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간 사켄 위도고요 그 다음은 다시 5도, 4도, 그 다음은 아래 음이 올라오는 3도죠 그래서 쭉 보면은요 위의 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래 음이 5, 2, 3, 4, 3 하나씩 이렇게 좁아들면서 올라오죠 그래서 왼손에 5도, 4도, 3도, 2도만 익혀두면은요 이 곡은 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라이트 핸드는 어디에서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랜드마크가 그럼 어떻게 찾죠? 어 저기 보니까 트러블 C가 있네요 트러블 C에서 쭉 올라와서 스킵 스킵한 G 그렇게 하면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랜드마크가 너무 멀어서 찾기가 힘들기도 한데요 그럴 때는 아는 음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가면 돼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가 트러블 C고요 그 다음 스킵, 스킵이니까 C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핸드 포지션은 랜드 핸드 베이스 C고요 라이트 핸드 트러블 G 천천히 갑니다 1, 2, 3, 고 스킵 다운인데 랜드 핸드 같이 치고요 1, 2 그 다음 스탭 버스 스킵인데 스킵이니까 랜드 핸드 핸드 1, 2, 스탭 다운 やatta 2, 3, 고 그리고 Lieutenant 3, 2, 그 다음 2, 3, 4 스탭 버스 스킵 스탭 3, 4 스탭 다운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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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레프트 핸드는 베이스 스케일 스텝 벽 벽 그 다음 레프트 핸드는 사켓이고요 라이트 핸드는 뒤로 내려옵니다 1 2 3 4 그 다음 또 있어요 스텝 벽 벽 투 카운트 그 다음 스텝 다운이고 레프트 핸드는 5th죠 1 2 3 4 4 2 3 4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스킵 3 4 스텝업 스텝 3 4 스텝다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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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들어 본 적 있으세요? 나비아 나비아 나비아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셨으니까 아마 치기가 쉬울 거예요 레프트 핸드에 코드가 바뀌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손에 익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어쩌다가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요 이렇게 내려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5th 4 3 5도 4도 3도로 거꾸로 내려가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위험은 그대로 있고요 아래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좀 빨리 갑니다 마이넴 포지션 G C G Ready?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3 2 1 2 1 2 1 2 2 2 1 2 3 Rest 아시겠죠? 조금 쉽나요? 그러면 연습 열심히 하셔서요 이 곡도 본 속도까지 내셔야 돼요 원래 속도는요 이 정도로 튑니다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1, 2, 3,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레슨 곡은 짧지만 굉장히 어렵죠? C에서 왔다 갔다 Juggling Around 하는 게 분명히 어렵고요 그 다음 왼손은 붙이고 있는데 오른손을 뛰면서 스타카토 치는 거 그걸 우리는 핸드 코어디네이션이라고 해요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피아니스트들은요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움직여야 하고요 그 다음 발도 같이 따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페달을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연습하셔야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요 박자기를 넣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특히 저글러는요 맨 중간 부분만 따로 떼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 포지션을 정확하게 외우고요 손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How to do mouse 첫 번째 노래도요 손이 왼손이 저 끝에 있는 키보드 치는 거 잊지 마시고 빨리 움직여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스피드도 내야 하고요 그럼 정확하게 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노트를 그림처럼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